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작업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볼 건데 저의 작업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있죠 이제 외곽선 기능입니다 외곽선 기능 같은 경우에는 레이어를 만들어 주고 레이어 속성일 겁니다 아마 이 창이 한글로는 여기에서 맨 왼쪽에 경계 효과라는 게 있을 거예요 이거를 눌러 주시면 활성화가 되는데 그러시지를 해줄 때 이 면을 따라서 외부 쪽에 일정한 선 굵기로 외곽선을 만들어 줍니다 지금은 하얀색이라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서 컬러를 조정해 줄 수가 있어요 컬러를 누르시고 블랙으로 바꿔 줄게요 다음에 안 보이니까 수명 픽셀 잠금을 해줘서 바꾸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부 쪽에 선이 생겨요 저는 이걸 배색 레이어에 하나하나씩 다 써주는데 피부 레이어에 배색을 해주고 머리카락에도 배색을 해주고 한 다음에 외곽선을 켜주면 이게 서로서로 겹치면서 하나의 선으로 보이도록 연출을 하고 있어요 잠깐 이제 예시를 보여드리면 여기에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최정본이고요 예시로 보여드릴 최정본 이거는 이제 중간 과정입니다 피부 쪽을 보시면 이렇게 딱 켰을 때 외곽선이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물론 머리카락도 있고요 초커 쪽에도 있고 빗머리 쪽에도 있고 거의 전부 다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해주면 이제 외부 쪽에는 따로 선화 작업을 해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부에만 신경을 써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시간 단축이 꽤 많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반무태 형식으로 좀 많이 그려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결국에 선은 필요하다 했거든요 그리고 깔끔한 것도 필요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무태 같은 경우에는 주로 외부 쪽이 좀 선 터치가 이렇게 복잡하게 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반무태를 해줄 때 파츠를 따로따로 분리를 해서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세례를 만들어서 머리카락 쪽도 칠하고 피부 쪽도 칠하고 전체적으로 다 해주거든요 그런 경우에 지금 머리카락이랑 피부 쪽이랑 이런 식으로 겹치게 될 텐데 이럴 때 깔끔하게 분리를 시켜주면서 터치를 넣어줘야 되지만 소프트 브러쉬를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렇게 좀 브러쉬 터치가 붉게 남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파츠 분리를 깔끔하게 시켜주고 깔끔하게 선을 그려줘야겠다는 필요성을 느꼈는데 그때 이제 외곽선 기능이 눈에 들어온 거죠 이 기능에 대해서는 꽤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지인분을 통해서 알고 있었지만 이제 한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용해주기 시작하면서 한 2년 정도 체계화 시켰던 거 같네요 나름대로 혼자서 연구도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사용하느냐 작업 플로우도 좀 보여드려야 될 거 같은데 우선은 보통 여러분들이 그리시는 것처럼 똑같이 너프를 작업을 하겠죠 너프를 작업을 해 준 다음에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다 하면 재색 단계에 들어갈 텐데 재색 단계에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그러시로 작업을 하시지 말고요 이제 L을 누르면 저는 이제 올가미 툴이 나오는데 라소 툴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라소필이라고 있어요 이게 올가미 채우기 라는 툴인데 이것도 소재 찾기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소재 다운 메뉴를 누르고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소재 찾기 메뉴가 뜰 텐데 거기에서 라소필 검색을 하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무료이기도 하니까 부담 없습니다 찾아서 한번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배색을 이 툴을 사용해서 해주는데요 이제 이유가 브러쉬로 채색을 해주는 경우엔 이렇게 브러쉬 터치가 겹칠 때 왈곽 부분이 좀 울퉁불퉁하게 나와요 반면에 라소필로 채색을 해주면 하나의 면으로 깔끔하게 채색이 가능합니다 이게 보시면 손 떨린 보정도 있으니까 이것도 수치 조정해줘서 알맞게 사용해 주시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피부 쪽에 배색을 해요 나머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머리카락도 해주고 피부도 해주고 그래서 일단은 배색을 해주면서 힙도 알려주고 주의점도 알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이렇게 배색을 한 다음에 피부는 이제 어느 정도 배색이 완료됐으니까 다음은 저는 보통 머리카락 쪽을 배색을 해줍니다 피부 다음에는 머리카락 세 레이어를 만들어 줘서 머리카락을 한번 칠해 볼게요 금발로 한번 해봅시다 금발로 한번 해봅시다 피부 톤도 조금 바꿔주고 금발로 한번 해봅시다 메이어를 잠근 다음에 다시 채워줄게요 좀 더 이쁜 피부 톤으로 다음에 다시 머리카락 들어가서 마저 채색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배색을 해줄 때 저 같은 경우는 단축키가 C가 있는데요 C가 레이어 선택 기능이에요 C를 누르면서 레이어를 선택을 해주면 바로바로 이동을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곧바로 배색을 해주면 시간을 아끼면서 작업을 해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배색을 하나하나 해줄게요 그리고 또 배색할 때 또 다른 주의점 배색을 하고 난 다음에 뭔가 좀 삐져나갔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뭐 굴곡이 너무 날카롭다거나 그럴 때 그려줘야 될 때도 있고 지워줘야 될 때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하드 브러쉬를 쓰셔야 합니다 소프트 브러쉬로 이렇게 에어브러쉬라던가 브러쉬에 불투명도가 갖춰져 있는 브러쉬라거나 이렇게 지워주면 외곽선을 켜줄 때 블랙으로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떠요 에어브러쉬를 사용하면 이렇게 불투명한 곳은 이렇게 블랙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드 브러쉬로 사용해 주시고 그 다음 배색 완료를 했을 때도 이제 안쪽에 묘사를 할 텐데 투명 픽셀을 확실하게 잠금 시켜주고 나서 작업을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브러쉬 터치가 밖으로 삐져나가면서 조각선 형태도 많이 좀 일그러지겠죠 멍망으로 되기도 하고 머리카락 배색해 주겠습니다 이제 어쩌다가 이런 방식을 생각을 하게 됐는지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가장 큰 공기는 좀 제가 워낙에 선작업을 제가 워낙에 선작업을